랩디 랩퍼 랩하는 애들의 상태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음 기분 탓일까 흠 아무리 들어봐도 흠 쩔 들어봐도 내가 13b 유교 힙합부터 들어와서 기본기에 충실해 이렇게 말하면 응 텔리압소이지라 현타가 올까봐서 응 그래부 타는 건 좋은데 라임도 많이 넣는 건 좋은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사가 있어 불과 그런데 왜 입까지 팔을 뭉개고 멈부 응 좆가 알맹이가 좆같으면 좆 같은 거지 그걸 어떻게 몰라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더욱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면 더 명확하게 나답게 하고 싶다면 스스로 너를 찾게 책임질 수 있는 가사 한 줄을 간절하게